연구원 아 이거 뭐 앞을 닫으면 연구역으로 빠지겠구나 아니야 목을 지폈습니다 연구를 잡으란 말이야 뭐 잘나와? 자! 가만히 말하지 말아보수럼 밑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제로 만든 양념통 마늘, 소금, 고춧가루 마늘, 소금, 고춧가루 그리고 하다구 구분에 불 밑에다 고춧가루 뭐 으 으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아, 와서 드림도 다 나 시작해 자, 차 있어봐 스타트 아, 지금 있어 으 으 으 으 공간을 딱 띄워 나야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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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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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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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